음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기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제95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개인의 삶을 바치신 애국지사와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그분들의 영전에 고개 숙여 경위를 표합니다. 그동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 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9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는 신념과 애국심은 온 국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지역의 구분도 없었고 만주할 연애주 동경과 필라델피아에 이르기까지 장소와 국경에도 상관없이 나라를 구하려는 애국심이 물결쳤습니다. 그 위대한 3.1정신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면서 번영과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이룩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3.1 독립선언서에서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며 동양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착오 상태를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하 일하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열들이 꿈꾸셨던 그 위대한 이상과 가치를 완성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작을 오랫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온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상태를 바로잡고 대내외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에서부터 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시작으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고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그 길에는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서주셔서 위대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두 나라는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러한 관계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것은 평화음법을 토대로 주변국들과 설리누호 관계를 증진하고 무라야만 담화와 고노담화 등을 통해 식민지배와 침략을 반성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했던 역사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마침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양국이 과거에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평생을 한배친 억울함과 비통함에 살아오신 이제 55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는 분들의 증언입니다.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를 정치가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문화를 통해 양국 국민들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경제적 초석을 넓히고 선진 한국을 만드는 데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직 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두고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해 아픔과 고통을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절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은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서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 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남북 공동 발전과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갑시다.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문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보다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갑시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국민 행복의 새 시대에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